네, 이제 26번부터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26번 같은 경우도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걸 찾는 유사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장 잠깐 읽고 어떤 문장인지 흐름만 조금 가보도록 해볼게요. Never has, 이때 네번은 여러분 맨 앞에 나름의 강조를 드러내요. 그래서 도치가 된 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중국의 채권시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중국의 채권시장에 대한 내용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처럼 Stormy Spring이라고 말하는 건 폭풀을 맞닥뜨린 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신 없는 봄 같지 않은가라는 표현으로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상황을 표현한 거죠. 강조해가면서. 자, 그러면 왜 어렵고 지금 중국의 채권시장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언급이 아마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결과적으로 항상 이제 접속사 주변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However, 혹은 but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That is still on. 여전히 어떻다. Improvement. 발전 상태라는 거가 글의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혹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한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어떻다.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발전의 예시가 하나 나오게 됐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구제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그렇게 위험에 빠진 채권에 의해 위험에 빠진 어떤 기업이 있다면 구제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걸 가정해 봤을 때도 보면 말 그대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걱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어렵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골라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중국의 채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건 그냥 우려일 뿐이다. 정부도 구제해 주고 있고요. 발전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스티어 되어져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걱정할 필요 없는 그냥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그런 우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채권 시장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으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27부터 28까지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르는 건데요. 빈칸 문제랑 유사하고요. 이제 포인트를 앞, 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 누군가가 불축덩, 그냥 부정 대명사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할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하는 그 일을 명사로 쓸 수 있는데 일이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할 수 있다. 무엇을 대체하냐면 재능을요. 재능은 타고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이란 것이 재능을 대체할 만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을 잘하게 된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혹은 better,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재능보다. 결국 이것은 이렇다. 즉, talent, 재능인데 이러한 재능. 즉,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건 여러분, work겠죠. 왜? better는 뒤에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it는 이제 일이죠. 결국 일이라는 것이 재능을 대체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건 결국 일을 하다 보면 그 재능에 해당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예시의 create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골라주기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뒷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A번에 결국 일을 하는 것이 재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1번과 2번을 골라볼 수 있고요. 두 번째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접속 부사 주변을 보고 뒤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뒤부터 보셔도 물론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slow 이런 prove라는 건 여러분 어떤 증거란 뜻이죠. 어떤 이런 느린 증거, 입증 이런 것들이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빠른 것보다 빠른 것보다 빠른 것보다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린 게 더 유용해요. 앞에 게 더 맞아요. 더 그것만큼의 효과를 가져요.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여기서 라이크는 동선은 아니고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아티스트 같은 과학자들 아티스트처럼 과학자들이 이제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되어지냐면 퀄리티 질로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질이냐면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나 만들어낸 것에 대한 어떤 질적인 걸로 판단이 되는 거지 여기 말했던 것처럼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생산을 단순히 빠르게 하는 생산의 어떤 속도가 아닌 아닌 질적인 걸로 판단을 한다 라는 내용이고 그것이 맨 위에 있는 여러분 더 패스트 이것만큼이나 유용함 느린 프루브 이것이 포인트예요. 느리더라도 꼼꼼하게 해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거다 해서 여기서 이것이 아니라는 바로 후다닥 만드는 스피디함은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요. 스피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괜찮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28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빈칸에 알맞는 말을 써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AB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시나 앞뒤 문맥을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뒤 잠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조금 보면 푸시기가 조금 편해요. 조금 편한데 단어들이 약간 딱딱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항이란 뜻도 있고 반감이란 뜻도 있고 영감이란 뜻도 있고 혹은 공존하지 안음 이런 딱딱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은 되게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고 추상적이죠. 결국 내용에서 구체화된 예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시 전에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역사적인 투쟁 이렇게 단어들이 예시로 나오거든요. 투쟁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뭔가 다투고 뭔가 분란이 있었다라는 건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랬냐면 이제 공공 전문가들이 있겠죠. 공공의 기업을 위해 일하는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과의 경쟁을 한다라는 내용을 해요. 투쟁 서로 이제 의견 차이가 나니까 그것에 대한 예시가 뭐 시티 매니저대 아니면은 파티 학스 아니면은 해커스 혹은 라이브라인 데 뭐 ignorant 센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다 반대되는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굳이 예시이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예시를 통해서 공공과 관련된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과 혹은 전문적인 사적 내용을 갖다가 말하고자 하는 그 두 파트 사이에 경쟁이 분명히 있고 투쟁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건 이렇게 뭐 공적이든 혹은 프레피셔널이든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무엇을 반영하냐면 여러분 지금 예시라고 나왔지만 이들은 예시일 뿐이지 결국 여기 있는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즉 투쟁이에요. 서로서로 반감을 갖고 서로서로 저항하는 그런 내용이 알맞는 거죠. 투쟁과 똑같이 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A번의 정답은요. 실은 이런 것들을 서로 꺼려하는 듯한 내용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괜찮겠죠. 1번과 3번이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 체크를 좀 하시고 이제 요거냐 요거냐의 문제거든요. 실은 그럼 요건도 B를 읽어보셔야 돼요. 예시는 항상 앞으로 보시기보다는 예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없다라고 전제하고 조금 헷갈릴 때 그냥 비교하는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문장과 바로 정답을 비교하시는 게 좋죠. B번도 마찬가지죠.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피스널 이제 전문가 어떤 전문가냐면 선택을 해야 되는 전문가예요. 공공서비스를 선택해야 되는 전문가 이게 문제가 돼요. 뭐냐면 전문가는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일들을 선택해야만 하는 전문직도 있잖아요. 그런 전문직의 경우는요. 극복을 해야 돼요. 왜? 이것이 저항되고 투쟁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이것이 이것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정치적으로 하나는 이제 관료주의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어떤 좀 꺼려지는 마음 혹은 나의 어떤 이런 이념과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반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을 극복해야 된다. 좋은 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극복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내가 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극복을 하는 것이 맞더라. 왜? 그런 이중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요. 반감이란 뜻의 안티 그죠? 답 1번이 되겠네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문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자 29부터 30번까지 순서 배열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 글에 이어질 내용을 고르는 거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빈칸은 그래도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통해서 이제 흐름이 가기 때문에 서양 역사에서요. curiosity 라는 건 여러분 호기심 이란 뜻이에요. 호기심은요. 자 has been regarded 현재 완료 수동태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겨져 왔겠죠. 어떻게 여겨져 왔냐면 as 몸으로서 바로 엄청난 방해 엄청난 방해군 정도로 여겨졌대요. 신기하죠. 호기심은 지금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되게 막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서양의 이제 역사에서 호기심이란 건 그냥 뚱딴지 같은 소리 그냥 정말 방해 요소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독 같은 거다. 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안 좋게 자 그러다 보니 사회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there is a reason 그 이유가 바로 curiosity 호기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이라고 할게요.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고요. 다루기가 어렵다. 다루기 어려운 그런 어떤 대상이다.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언급이 될 건데 a는 바로 고르지 못할 거예요. 짧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어울리지 않죠. 이 curiosity라는 게 다루기 어렵고 그럼 curiosity라는 그 호기심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a는 일단은 다음 순서로 어울리진 않고요. b번과 c를 봤을 때 갑자기 but 하는 것도 조금은 어색해요. 일단은 그러면 그 호기심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언급은 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it가 앞에 있는 curiosity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기심은요. 룰 법칙 같은 거 진짜 싫어해요. 왜? 다루기 어렵다 그랬죠? 규칙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법 같은 거 되게 싫어하고요. 심지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비계획적이고 굉장히 충동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 서양 역사 그 당시의 호기심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 있어요. 호기심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b번이 먼저 오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b에 대한 언급을 한 뒤에 의견이 또 하나 더 나와야 돼요. 갑자기 그러나 사회가 갑자기 좋게 생각했다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서 b, c로 넘어가는데 무리가 있죠. 다시 a로 가시게 되면 다시 말해서 curiosity라는 건 굉장히 일탈가도 같은 거야라고 b의 내용을 일단 좀 봤죠. 받고 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런 논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뒤를 또 보시면 돼요. 바로 사회라는 것이 사회라는 것이 가치화하는 사회 어떤 사회냐면 규칙이라는 게 above all else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규칙 순서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그것이 가치가 크다라고 말하는 사회가 이게 주어입니다. 그것이 이제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curiosity를 갖다 여러분 억압합니다. 억압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a가 자 이거는 호기심에 대한 어떤 일반 개념 그 당시 사회에서 보고 있는 개념 일반적 개념을 얘기했다면 a는 사회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호기심에 대한 상황 억압받고 있어. 하지만 그 억압받고 있는 것이 c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사회라는 것이 결국 어떻다. 지금은 하지만 progress라는 건 여러분 진보라는 뜻이고요. innovation은 혁신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창의성이라는 뜻이죠. gravity 이런 창의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경작되다라는 뜻인데 그냥 만들어 나간다라는 의미겠죠. 즉 이 a의 사회와 c의 사회가 but이라는 접속사로 역접되기 때문에 흐름상 b, a, c가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a, c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 되겠죠.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30번도 30번도 경험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 되는데 즉, 숙달된 경험이 있는 숙달되어진 경험이 있는 그러한 operator 작동자 아무나 드론을 이용하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숙달된 전문가나 작동하는 사람에 의해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건 맞잖아요.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법은요.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this 무엇 위의 것 즉, 숙달된 전문가가 operator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드론이라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이런 테크니컬한 서포트 기술적인 지지나 지원이나 혹은 이런 유지체제 체계 유지관리체제도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라고 딱 거의 주제 비슷하게 던졌죠. 근데 갑자기 드론이 자동적으로 날아 b번 바로 이 용어는 용어 언급된 거 없지 않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다 어울리지 않고요. c번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그쵸? 아직까지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c번 나쁘지 않아요. 이거를 작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작동하는 사람들이 드론을 작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제 충고받아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고무되어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게 법적으로나 혹은 안전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고무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드론 이너박스라는 이제 용어로서 이제 호소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럼 이 용어가 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거는 말이야 라고 그 이론에 대한 이제 용어 정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C번이에요. 바로 그 용어는 이런 거야 라고 C번이 이제 B번이 바로 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용어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라고 용어 정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그 드론이라는 것이 드론이라는 것이 프로그래마가 되고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자동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나 조정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겠구나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CBA가 맞죠. CBA는 여러분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전체 문장을 해석하기보다는 관련된 이제 접속사 혹은 문장 바로 내어질 내용에 대한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는 거예요. 관계없는 문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접속부사 특히나 however 이런 게 나오면 그냥 거의 유력한 후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흐름상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좀 필요하니까 좀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은 동물들이 실은 협력을 합니다. 컵라이팅 여러분 협력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협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짜 몇몇 동물들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이제 대출을 해주기도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막 주고 대신 뭐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장 그렇게 유명한 바로 그 대출자는 바로 자연에서는 바로 이제 흡혈박쥐가 그런 일들을 제일 많이 한다라고 해요. 흡혈박쥐가 뭔가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들을 가장 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대요.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 건 뭔가 그렇거든요. 그런 흡혈박쥐가 안한대요. 자기 진화적인 그런 자기 진화론적인 그런 압력을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안화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안한다. 갑자기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3번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한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정답은 3번이 정리가 되겠죠. 자 32번으로 가볼게요. 흐름으로 보아 좋아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빈칸에 있는 문장 When you see grace 너가 잔띠를 갖다 뭐로 봅니까? 여러분 잔띠 색깔은 녹색으로 보이죠. 근데 그 녹색이라는 게 실은 더 이상 이제 여러분 녹색의 특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거부터 볼게요. 이건 이제 녹슴이죠. 녹슴 녹슴이라는 건 물이 철을 만났을 때 녹아드는 걸 녹슴이라고 하죠. 명사로 자 그러면 물의 특성에 녹슴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물과 철이 만났을 때 그 특징에 녹슴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워터의 특성상은 녹슬다라는 표현은 없는 건데 결국 초록색도 잔디라는 것도 그 잔디의 특성에 녹슴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데 녹색이 된 거잖아요. 즉 빛을 받아 우리가 인지하는 과정을 즉 물이 철을 만났을 때 과정 속에서 녹슴이 있는 것처럼 풀을 우리가 보면서 빛을 받고 봐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서 인지하는 것까지가 과정의 특징일 뿐이지 녹색 그 자체를 잔디라고 보는 건 안 된다라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하지만 뒤에 예시를 봤을 때 좀 이해가기가 쉬워요. 결국 5호단에 추가 설명이 필요해요. 4번 보시게 되면 그린 녹색이라는 것은 결국 경험일 뿐이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경험이잖아요. 아주 정확하죠. 우리가 빛을 바운승 오프 그레이스 초록색이 튕겨져 나갔을 때 그 반응이 우리의 뇌에 있는 유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색이구나 반응을 하는 말 그대로 4번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예시이기 때문에 4번이 정확하겠죠. 그 다음 예시가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4번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3번으로 갈게요. I에 대한 신경문제입니다. 문장의 I 여러분 신경문제는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 힌트를 안 주고 정말 다 읽어봐야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이제 경찰대학 신경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가 좀 나와 있는 편이라 단어만 잘 찾어도 실은 괜찮거든요.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반드시 있다. 그거를 찾기만 하면 돼요. 자 볼게요. I feel 나 고포심을 느껴. 이게 지금 마지막의 감정인지 처음의 감정인지는 뒤까지 더 읽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아 내용이 바뀌네요. 운이 좋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P-step 이란 건 여러분 발자국이에요. 발자국이 어떻게 변하냐면 더 희미한 발자국이 희미해진다 라는 건 약간 두려운 존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quiet side 이건 여러분 한숨인데 나쁜 의미의 한숨이라기보다는 그냥 안도하는 한숨이 됩니다. 내 입에서 한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도의 후우가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긴장하고 무서웠지만 나는 지금은 안도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의 신경 번화가 다 나와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앞부분은요. 글의 흐름상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심경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뒤를 보시면 좋겠다. 33번의 정답은요. 긴장은 했지만 relieved 안정해서 안심된다 정답 1번이 되겠죠. 다음 34부터 35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도 골라야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 문제를 두 가지 간 문제 먼저 보고 갈게요. 제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거다 보니 빈칸 주변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볼게요. 그러면 빈칸과 앞쪽을 보게 되면 두 개를 다 고르기가 쉽겠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배우고 싶은 여기서 이건 여러분 빼내다 추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쭉 빼내는 거죠. 뭘 빼내냐면요. key ideas 여기서는 중요한 어떤 생각이나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말해요.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빼내는 방법을 배워요. 자 어디서부터 빼내냐면 뭔가 새로운 그런 물질 이런 것들 있죠. 새로운 물질 이런 새로운 물질에서 이런 것들을 빼내서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기 1번 동사 배우고 또 그 배운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후 1번 후 2번이에요. 그 배운 걸 갖고 조직을 또 해요. 머릿속에 이 새로운 내용을 갖고 어떻게 또 만들어봐요. 지식을 여기서의 대밀한 건 새로운 그것들을 말하겠죠. 아이디어스를 말해요. 새로운 그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다시 어디서 멘탈 모델에다가 다시 이제 조직화시킵니다. 다시요. 새로운 물질에서 나온 정말 어떤 새로운 이론들이나 생각들 포인트들을 조직화해요. 어디다가 멘탈 모델이란 걸 만들어요. 정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딱 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멘탈 모델이거든요. 만들어서 그걸 다시 어떻게 하냐면 동사 되게 많죠. 1번 2번 또 그걸 3번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요. 동사 3개예요. 본동사는 아니죠. 이거에 대한 지금 관계대명사 문장이니까 배우고 조직화하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연결시켜. 어디다가요. 자 데모델 그 모델에다가 연결을 딱 시킵니다. 그 모델에다가 연결을 시키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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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큰 주어죠. 그런 과정을 끝낸 사람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갖다가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죠. 2점을 보여줘요. 2점입니다. 2점 2점을 보여줍니다. 뭐에 대한 컴플렉스 메스터리 그러니까 되게 숙달이 필요한 숙달된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 걸 배우는 데 있어 굉장히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걸 딱 복잡한 걸 받아들이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리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뽑아서 내가 조직화시켜서 그걸 나름의 멘탈 모델에 성립을 시키고 얘를 다시 이것에 결부시켰을 때 연결을 시키는 순간 일사천리 일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잘 보십시오. 윗글의 제목은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미리 미리 내가 알아두고 뭔가 만들어 놓으면 쉽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스피어트 세컨드는 초를 갖다 쪼갤만큼의 아주 순식간 짧은 시간을 말하거든요. 짧은 시간의 그런 결정들이 결정들을 좀 더 쉽게 만드는 딱 보자마자 이건 이거야 라고 바로바로 만드는 어떤 그 어떤 폼을 만든 거잖아요. 학습 모델을 만들고 뭐를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래서 35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결국 이들이 그러한 좋은 정보를 조직화시켜서 다시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그 일이 일어날 사전 지식의 결부를 시키게 되면 아 이거에 대한 미리 정보가 이러하니 이런 결론이 나올 테니 빠르게 결정 내릴 수 있는 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 지식 이전에 대한 지식이란 뜻으로 정답은 빈칸에 3번이 어울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